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6일 가자지구 중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의 학교를 폭격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. 하마스 측 방송 채널인 알라크사TV는 최소 3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군이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.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공군 항공기가 이 학교 안에 있는 하마스 근거지를 정밀 타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에 대한 살인적인 공격에 가담한 하마스와 이슬람 테러범들이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.